도움이 형! 도움이 형! 누구야! 누구야? 어? 여보세요? 잡아! 덕진이 형! 덕진이 형! 왜? 야! 덕진이 형! 누구야? 어디 있어? 야 내려가, 내려가. 안녕하세요. 누구야? 오케이? 아 진짜로? 덕진이 형! 덕진이 형! 어? 진짜 쉽어? 그 밑으로 내려가서! 형 형! 야 이리 와! 야 방수야! 어? 어? 잡을까요? 야 남자도 할게? 깡씨야. 자리 바꿔. 형! 아니 막혀! 네가 우리를 맞혀! 야 우리를 맞혀! 형! 우리를 맞혀! 형! 내가 저번에 다 학생부터 찜해놨어요! 내가 찜했어! 개가 학생부터 내가 찜했다고! 빨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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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우리가 도망 안 치는 것만으로도 되게 그럼! 엄청난 거에요! 가! 형! 방수한테 가! 방수한테 가! 방수한테 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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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일 보듯이! 나 안져수 갈수 있어! 야! 야! 나 안져수 갈수 있어! 야! 야! 잠시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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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queer! 야, 양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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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유방수 부딪혀냐고 진짜. 아 유방수. 아 근데 진짜. 어떡해 얼른 가 이거는. 육상구 한명 총화. 형 한 명이 죽었다는 얘기야. 그렇지.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지 우빈이라고. 누가 아웃 됐나? 어 저쪽에? 육상구 한명 총화. 아 이럴 줄 알았어. 형님. 형님. 꼭 때리고 주십시오 형님. 가자. 형 형 고마워. 저희는 한 한 장을 놓고 주시면. 우리가 이겨야 돼. 우리가 이겨야 돼. 오케이 조건이야. 박진희 형 이기. 레이스. 스톱. 계속 이런 식으로. 형들이 나이가 있으니까. 체력이 가면 포기하신다고. 우리가 젊음으로. 젊음으로? 젊음으로 밀어붙여야 돼. 끝까지 한번 가봐. 끝까지 가야죠. 정국이 형 나올 때까지. 잘못했어. 잘못했어. 아니 말을 해줘야지. 아니 어떻게 하라고. 어? 아니 뭐예요. 말을 해줬어야죠. 말씀을 해주세요. 왜 이래. 왜 이래요. 왜 이래요. 네? 왜 이래요. 육상구 충원 완료. 육상구 충원 완료. 육상구 충원 완료.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어 형. 왜 이래요. 넌 주체준냐. 야. 야. 야 수는 아니야. 야. 형. 너 어떻게 되냐. 형. 김우빈 씨랑 종현이가 있어요. 아, 종현이. 아, 그런데 석진이 형이 계속 이렇게 불구경하듯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야, 진짜 장난 아니었나 보다, 니네 지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석진이 형 그냥 놓고 도망쳤어요. 아니, 왜 그래? 어쩔 수가 없었잖아. 아, 뭘 어쩔 수가 없어? 진짜. 아, 진짜. 석진이 형이 계속 도망다니고 바닥에 누워있고. 그런데 지금 종현이하고 저희가 있다는 거죠? 네, 모빈 씨 형 둘이. 지은 누나! 지은 누나!